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진아 머리 핑크색으로 음색하고 싶어? 저는 금발 해보고 싶어요 금발 금발 공룡이 우와 이거 진짜 신박해 공룡이 멸종된 이유가 현진이 미모를 보고 박수를 못 쳐서래 와 이거는 어나더 레벨인데요? 현진아 너는 승마장 가지 마라 현진이 얼굴 보면 말이 안 나오니까 알겠지 대답해줘 현진아 이런 주접은 들어봤어? 기름 중에서 최고는 황현진 올리우 처음 들어봐요 신박했다 현진아 서공예즈 V 어디쯤이야? 너 어디쯤이긴 진짜 갔죠 이미 서공예즈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테이 혼란 이런 현진아 섬 출신이라면서 핸섬 이거 진짜 난 한 500번 봤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만 여기서 지금 섬이 몇 개의 섬이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지구 하나 다 채우겠다 여기 있는 섬들만 합해도 여러분 진짜 다 섬 섬 섬 섬 섬 세상엔 희극과 비극이 있대 근데 현진이 얼굴 보면 성은이 망극이야 아니 이거 여러분들 그동안 숨기고 있었군요 내가 V 할 때까지 주전 멘트 다 저장해놨다가 이때다 싶어서 막 지금 황현진 잘생겼어 벽 치다가 옆집 사람이랑 하이파이브 했어 나 진짜 미치겠다 여기 대한민국 3대 마요에 주인이 있는 곳이라던데 참치 마요 치킨 마요 어디 가지 마요 하트 천만 손 아프죠? 힘들게 안 누르셔도 됩니다 그냥 화상 통화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현진아 주접이 왜 좋은 거야? 그냥 재밌어서 생각지도 못한 주접 읽으면 재밌어요 현진아 산타텔미 불러주면 리모컨 잡으러 갈게 됐다 57분 58분 여러분들 이제 가서 불의 명곡을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 안녕 저는 가볼게요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따뜻한 주말 보내세요 그럼 이만 안녕 바바바이 바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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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ane